고등학교 참전 가고 싶다 자 바로 이어서 더 핫한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아님의 리베님 아버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춤이 아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안좋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현아님 리베TV에요 괜찮아요? 막 집에가는데 저 오빠 이상해 괜찮죠 저희가 수위가 굉장히 쎈데 보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가 너무 걱정이 되서 자라나는 꿈나무다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괜찮으시다고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에 여기쪽에 앞으로 좀 와주셔야죠 통로 때문에 통로 막히고 공연을 못해가지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공연을 전개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좀 와주셔서 전개 공연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현아의 리베TV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약간 양아는 느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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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조금 더 쎅끔하게 마인데도 대단해 난 난 오늘 정도의 힘이 더 트랜지한 느낌의 액세서리 스피럴만을 내주는 퀵퀵퀵 내 옆엔 친구도 헉하지 내 시선 로직하이소 뇨 리사 오늘 내가 퀵퀵퀵 내 옆에만 서면 너도 퀵퀵퀵 너 원하는 남자는 많지만 너를 퀵퀵퀵퀵퀵 박수요 박수요 박수 우리 몸은 감추지 않아 시간 빨래 우리 기다리지 않아 이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추지 않아 가자! 4,2 3,2 4,4 4,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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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